우와, 아연이 잘한다! 마카롱 맛있어요! 예쁘다, 고고무! 얘들 안녕! 우리 마카롱만과 파악구생이! 마카롱 만들어 볼까, 아연아? 마카롱 만들기 위해서 재료 뭐가 필요한지 한 번 볼까? 비침볼! 자비침볼! 새망! 잘하네! 이게 뭐게?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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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프린, 맴맴맴! 스프링클! 또 필요한게 뭐가 있지? 아몬드! 아몬드? 응, 아몬드 분말가루! 맞았어, 아몬드 분말가루! 이건 뭐게요? 응, 설탕! 맞았어! 설탕! 슈가파우더 이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두두두두두두 짜잔! 오늘은 마카롱 믹스를 할꺼야 마카롱 믹스 이제 믹싱볼에다가 마카롱 믹스를 넣어서 마카롱을 만들어볼꺼야 오늘은 프렌치 바닐라 이 컬러부터 먼저 해볼까 한 번 더 넣어둔 잔치 안 열어줘요 다 넣어요? 응 다 넣어 이제 없네 우와 이제 없네 따뜻한 물 55도로 맞춰서 45ml를 넣을거야 뜨거우니까 여기 위에 잘 잡아봐 혹시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서 계란도 있어요? 계란도 필요한데? 계란은 없다 오늘은 믹스로 된 걸 넣기 때문에 알다 계란은 필요하다 계란도 필요하네 한번 만들어봐 핑크색 소리는 모자 마카롱 믹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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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아윤이 코에 마카롱 묻었는때문에 아윤이 코에 마카롱 묻었는데 잘한다 마카롱 만드는거 재미있어? 아윤이 힘들어 그래도 똥도 열심히 해보자 노란색으로 해볼거야 이번에는 반죽이 굉장히 대다 그렇지않나 오와 손안에 묻은 다른것까지 다 닦아내는거 알니? 응 고생했어 아윤이 코에 마카롱 아윤이 코에 마카롱 아윤이 코에 마카롱 열심히 해보자 아윤이 코에 마카롱 잘 준비하자 conta 그리고 또 한번 더 아윤이 코에 마카롱 다리를 찍어서 짜보자 짤 준비해보자 지금따 내 때! 내 때! 지금 지금! 어머! 언니 잘한다! 친구도 마카롱을 나눌거야! 나는 무슨거야! 슬픈 우리 이제 낙하랑 말랐으니깐 이제 오븐에 넣어보니깐 뜨거우니깐 가까이 오지말고 오빠가 넣어볼게 자 이제 꺼내본다 카카영만 안되 뜨거워 아윤아 짜자잔 아윤아 편지바리나 낙하옵니다 아윤아 마카롱 아윤이가 만든 마카롱 이거 사과 사과같아? 와 사과모양 같네 얘는 뭐야? 미니언즈 바나나인가? 미니언즈 바나나 바나나 마카롱 맛있어요 안녕 여보 안녕 reich tran7